관세청이 급증하는 해외 직접 구매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송지 정보 분석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대책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 등으로 활용되는 특송 우편 화물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소량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자본 유출과 다국적 기업의 불복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각각 신설했습니다.